전남 동북권에서 전해드립니다. 2012 여수 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여수 광양항망공사 주도 공공개발로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수 박람회장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여수 박람회장 공공투자 및 개발 용역 결과 보고회에서 해양수산부 연구용역팀은 여수 광양항망공사가 여수 광양항과 박람회장을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 중장기 재무 안전성이 양호하고 수익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다음 달부터 입법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민간 매각이 추진됐지만 사업 내용이 박람회의 성격과 맞지 않아 모두 우선됐습니다.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가 순천시 별량면 복립리 인근 산에서 산불 진화 합동 시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소방서 관계자 등 60여 명이 투입됐고, 헬기 한 대와 진화 차량 두 대를 이용해 산불 발생부터 진화까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이루어졌습니다. 부동산 거래 과열 양상을 보였던 여수, 웅천지구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한 조사 결과 분양관 불법 전매와 편법 증여 의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1월부터 한 달 동안 웅천지구 신규 분양아파트에서 거래 신고된 33건, 69명에 대해 금융거래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전매 제한 기간 내에 계약을 하거나 편법 증여 등 문제가 드러난 40명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현재 2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최근 5년 이내의 분양아파트로 조사 범위를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